충청지역 가운데 대전지역 고용률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고용률이 1.3%포인트 하락한 반면 충남은 8월 한 달 동안 0.5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대전지역의 8월 한 달 동안 경제활동 인구는 7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. 취업자 또한 1만 2천여 명 감소한 76만 천여 명이며 실업자의 경우 2만 천여 명으로 1만 3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